드레스를 입고 있는 두 여성, 이들은 모두 임신부인데요. 한 여성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비위를 맞춰주려고 애습니다. 반면 다른 여성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해맑게 웃고 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두 여성,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일부 말씀드립니다. 박 교수님, 먼저 시작은 시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좀 빨리 와봐라. 그런데 이 사연자는 30대 여성이고 지금 둘째를 임신해서 6개월째 임신부입니다. 시아버지가 가서 봤는데 시어머니가 쇼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시아버지께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를 너네 시어머니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도 임신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재혼하신 건데 12살이 어립니다. 시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나이만 많지 임신 처음이니까 네가 좀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니네 집 근처로 이사갈 거니까 집 좀 알아봐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살 연하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똑같이 임신. 네, 이제 한 달 만에 전세를 구해가지고 아들 부부지 근처로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급한 일이라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부추를 잔뜩 넣은 잡채를 먹고 싶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 이미 재료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시어머니는 핀장까지 줬습니다. 이떡 때문에 몸무게가 자꾸 줄어든다. 그런데 너는 10kg이나 쪘다며 임신해도 여자가 그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꾸짖기도 한 겁니다. 오 교수님, 만혼의 초임. 약간 공주는 외로워. 약간 이 상황이에요, 지금. 좋습니다. 만혼이라고 해서 임신을 못하라고 하는 법은 없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 키워드를 몇 개를 골라봤어요. 주책과 그리고 민폐와 무대책.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가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만삭인 며느리와 같이 기념사진 찍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당황해가지고 저는 살이 쪄서 입을 옷이 없어요라고 거절했는데 그 이후에 산모용 드레스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카톡에다가 계속 올리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그래서 이 여성이 너무 싫을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남편, 시아버지 둘이가 야, 너 딱 한 번만 참아라. 이 시엄마가 말이야 임신은 처음이라 너무 덜 떠서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기분을 맞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은 제가 듣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최초 입고 같은 시어머니와 함께 드레스를 입고 임신 기념사진을 갖다가 찍었다라고 하니까 주책도 참 이런 주책이 없네요. 박 변호사님, 제발 여기까지라고 해주세요. 여기까지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태명 가지고 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봄에 나올 아이가 봄이 봄이 이렇게 태명을 지었어요. 그런데 봄아, 봄아 이런 거 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보가, 보가 이러는 거예요. 보기? 네, 보기. 이게 먹는 복, 할 복 그 복 아닙니다. 만보기 할 때 보기. 네, 그 복 아니고요. 복을 받는 아이라 해서 복이라고 태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감이 비슷해. 따라한 거죠. 봄이, 보기. 뽕이 뭐 뭡니까, 이게. 하여튼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집에 다녀왔는데 백화점에 샀던 양말하고 베넷저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냐고 하니까 이거 첫 번째 너 쓰던 거 물려주면 되잖아. 이거 좀 양보해라. 라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발 여기까지라고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아니고요. 둘째, 여성 물론 이제 둘째, 도련님까지 키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시어머니는 골프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며느리한테 맡겨두고 그러니까 출산 후에 운동해야 된다 이러면서 본인은 나가시고 그러니까 아이는 며느리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보기를 며느리에게 맡기고 네, 본인은 네, 도련님이다 하면서 당신은 출산 후에 운동해야 된다 이러면서 골프 치러 나가시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같이 장을 보러 가는데 분유며 기적이며 필요한 거를 전부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한 번에 결자면 나중에 돈 보내줄게 하고 안 보내주시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독박 육아에 시달리니까 여성은 쌍둥이를 낳은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남편 어디 갔어? 남편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남편한테 초강수를 뒀어요. 어떤? 안 된다,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혼하자! 당연한지. 초강수를 두니까 남편이 또 집에 가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뜻밖의 제안인데요. 한 7년만 키워주면 전세 보증금 빼서 너희들한테 2억 줄게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아들이 좀 변합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볼까? 돈 나온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 거 두 장이냐? 무려 초등학교 입학을 7년을 더 기다려달라. 남편까지 남의 편이 돼버린 상황. 별별 극장에서 만나보시죠. 레디 액션! 아가,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냥 쌍둥이 키운다고 생각해. 성도 똑같이 박씨로 갔잖아. 그리고 너 7년 후에 2억이나 받는데 그게 로또다, 로또. 어머님, 1년도 힘든데 무슨 7년이에요? 그럼 제가 2억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애 좀 키워주세요. 여기도 있어. 너랑 나랑 같니? 내가 마흔이 넘어서 애를 기르니까 막 여름인데도 오한이 들어서 추워. 아우, 너무 추워. 엄마, 좀. 근데 골프는 어떻게 치러 다니시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말 좀 해봐. 아이고, 이 사람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2억이 넘으니까 3억. 아니, 2억 각서를 좀 써주면 제가 의에 좀 설득을 좀 이렇게. 야, 박지훈. 난 못하겠으니까 너희 박 씨 식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 3억 만들어올까, 그러면. 4억.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출산해서 육아를 떠넘기는 시어머니. 7년을 더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윤성 교수님, 이 분위기 지금 적응을 못하고 계세요. 말씀 좀 주시죠. 아, 참 제가 볼 때는 저 4명 중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을 한 명을 고르라 그러면 누구요? 나이든 시아버지입니다. 집 안에서 어른이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밑에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만든 것은 바로 이 시아버지인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 그리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천박해요.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이 집의 일은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자, 박 교수님. 박상희 교수님. 네, 박근혜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어머니 저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당연히 희생의식을 처음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가 생기니까 마음은 행복한데 몸은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마흔이 넘어서 아이 너무나 씩씩하게 길러시는 분 주변에 많습니다. 며느리에게 넘기지 않고 실제로 혼자서 아니 남편하고 두 부부가 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이건 뭐 법적인 건 아니니까 전 오늘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얼마면 돼? 약간 원빈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그래 뭐 돈으로 해결을 근데 이제 사실은 양육을 맡기기보다는 요즘은 좀 도움이 더 좀 있고 좀 그런 현명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2억은 타당하다 아니다? 뭐 주면 받았다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그 역할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2억은 너무 싼? 한 5억 주면 될 것 같은데요. 10억 정도 주시면 백다이 아나운서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구름빵빵님. 지금 당장 2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셨고요. 백안님.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이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스님.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최악이네요. 손절하고 사셔야 할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